안녕하세요. 김치아이 점심. 젤라면로. 그리고 삼겹살 하다가 김치까지. 있을 것 같아요. 맛은 좀 이상한거지. 삼겹살. 김치. 번거롭죠? 알아먹고 눈좋은데. 미리 삼겹살을 해야하니까. 맛있게 먹으려면. 아! 좋네. 겨우 신청했습니다. 신청 버튼이 안바뀌던 바람에. 큰야빠졌어요. 10분도 안되서 다 마감되버렸어요. 15명 뿐이 안되니까. 나는 미살될 줄 알고 걱정했는데. 오히려 초과됐네. 대기인원까지 5명. 벌써. 휴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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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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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캘리그로프로 됬습니다. 다음주에는 또 저거 있어. 3d 프린터 오늘이 아니라 당연히 바쁘게 생겼습니다. 바쁘게 좋은거죠 또 청각도 있고 소세지 제품은 시절로 한입 1,5 한입 음 삼국볶아주니깐 심하시더라구요. 그냥 도저히 못끄어요. 오..좋아해. 물이 좀 단 것 같고 신기름을 좀 뺀 다음에 괜찮을 것 같아요 좋네 김치 많이 나 먹고 빨빨리 먹어야지 이런식으로 먹다가 일련내내 먹겄어 고기 먹어야지 고기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. 아 아 그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아 아 아 아 줄어들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참을 수가 없어 아 아 아 지금 먹어야 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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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터지면 걱정할 수가 없어요 비염인가 봐 방법은 없고요 끌고 가죠 안고 가야 됩니다 아 좋다 아 좋다 우리 한번 볼게요 아 근데 너무 더러워 엄청 더러워 이거 찍다 보면 구시볼 습관에 문자가 있잖아 그렇게 막 나오다고 아 귀찮아 편집해야 되니까 대두문에 나온다니까 습관이라는게 무서운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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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아 어 요즘 왜 이렇게 으 아 으 메시아 에 에 에